네 안녕하세요 사랑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R5의 닌자5 플러스를 체결해서 영상을 찍을 때 발열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또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대기 저해상도 옵션입니다 대기 저해상도 옵션은 외부 레코더 등으로 hdmi로 출력을 할 때 밖으로 내보내는 영상의 경우에 메모리에 녹화를 할 때는 화질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메모리에 녹화를 하지 않을 때는 저해상도로 내보내서 카메라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는 옵션입니다 카메라에도 보면 대기 저해상도 옵션을 켰을 경우에는 화질이 떨어질 수 있다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두개의 8k 푸티지를 가져왔구요 하나는 대기 저사양 모드를 on 한 푸티지고요 다른 한쪽은 대기 저사양 모드를 off 한 푸티지입니다 제가 지금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두 푸티지 중에 어떤 푸티지가 대기 저사양 모드를 켜놓은 푸티지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00%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100% 에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구별이 되신 되시나요 어느 쪽이 대기 저사양 모드를 켜놓은 푸티지인지 선을 없애드릴까요 자 한번 구별해 보세요 어느 것이 대기 저사양 모드를 켜놓은 푸티지인지 어려우시다구요 그러면 400%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게 대기 저사양 모드를 켜놓은 푸티지인지 구별이 되시나요 선을 없애드릴까요 자 어느 쪽이 왼쪽이 대기 저사양 모드를 켜놓은 걸까요 오른쪽이 대기 저사양 모드를 켜놓은 걸까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면 오른쪽이 대기 저해상도 옵션을 ON 한 영상이었구요 왼쪽이 대기 저해상도 모드를 OFF 한 영상이었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서 어 이거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아트모스 홈페이지에 펌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노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영어로 잔뜩 나와 있죠 제가 번역을 좀 해봤는데요 뭐 위에 설정 R5 설정은 참고 하시구요 녹화 시간 설정 연장에 대한 노트에 보시면은 대기 저해상도를 활성화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기 저해상도 모드가 활성화 되면 대기 상태의 HDMI 출력이 녹화 품질 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어 근데 안 다른데 그리고 밑에 줄을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구요 이 메시지는 표준 비디오 출력 모드에만 적용되며 RAW 출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AW 출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저희가 8K 프로레스 RAW로 촬영을 할 때는 대기 저해상도 모드를 ON 했을 때 해상도가 특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발열 없이 오랜 기간 촬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배터리 당 얼마나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R5 기본 배터리로는 8K 프로레스 RAW 네 1TB가 44분이거든요 그 44분 메모리 카드를 꽉 채우고 포맷하고 꽉 채우고 포맷하고 해서 총 3번 120분인가요 120분에서 130분 가량의 8K 프로레스 RAW를 이 배터리 하나로 촬영했구요 요거는 닌자5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4400이구요 호환 배터리입니다 NP-F760L 이라고 되어 있구요 한 사이클 반 그러니까 60분에서 70분 정도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 기본 배터리와 호환 배터리 가격이 가장 작은 걸로 하면 그래도 기본 1시간 이상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구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니콘의 Z9이 1시간 20분 이상 촬영한다는게 그렇게 놀라운 일만은 아니더라구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